민선 7기 마지막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이뤄졌습니다. 최지연 기자 리포트 함께 보시죠. 올해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8일 진행됐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경기도 국감입니다.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꼼꼼히 만들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에 대해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핵심 공약으로 주장을 해왔고 여전히 그런 입장이 변치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저의 기본적인 신념은 미래의 인공지능 사회로 전환될 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선순환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저는 기본소득이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다만 지금 당장은 재정 여력이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청년 수당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어떻든 국민들은 저거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의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어떻든 지금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에서 그런 수당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주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하튼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미래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량 발굴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알바를 대체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정책도 집중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올해 상반기에만 341건이 발생하고 345명이 사망을 했죠. 지사께서 지자체의 감독권 공유에 앞서서 자치단체 산안법 위반 어떻게 잡을지 대책을 먼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기후위기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 불균형 현상에 대한 지적도 거론됐습니다. 오늘 10월 20일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